정신없이 영상으로 오게 다스로 오게 코로나로 인해 영상통화로 관할 수 밖에 없어서 아쉬웠지만 그날 저희는 희한한 약속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꼭 다시 만나자는 약속 며칠 전 하늘 나라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촌감이 있었다는 순서 desse Brock bahamas 빈프대 이 영상은 계속 담긴 Digimon 제 채널, but everything else in life. Thank you guys so much and bye.